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연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고 도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오늘 느닷없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나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난 직후에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선더라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여정 하명법을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김여정 하명 탄핵인가라는 이런 비안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면서 김용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 특히나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북전단을 또 방치해서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이 미친 것이라면서 김건이를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하지 않는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국방부 장관 탄핵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건이 의사 이슈를 덮겠다라고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무능하고 충성, 충한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위험과 위버,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참관단을 보내려는 것도 탄핵사유라고 주장을 했으며 윤 대통령과 같은 충한구 출신인 김 장관이 계엄령 성포 계획에 중심에 있다는 제보가 상당하다면서 탄핵과 같은 법적 조치로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단체로 실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얘네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팩트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선은 대북전단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기 위해서 현 정권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고 대북전단 살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항상 있었으며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북한의 눈치를 보다가 김여정의 한마디 하니까 그때서야 깨갱해가지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논란이 되었고 이 때문에 당시에 김여정 하망법이라는 이런 조롱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위원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단체들이 전단을 날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이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간식이라든가 문화를 전파하는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탄핵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심각한 위법적인 사안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게 탄핵이 가능한 것인데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위법사항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도저히 연결이 되지가 않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민석이라든가 민주당은 본인들이 그렇게 떠들어 냈었던 개업령 관련해가지고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이슈를 가지고 울고 먹더니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뜬금없이 국방부 장관이 개업령 선포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제보가 상당하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업령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거는 도대체 언제 밝힌 것인지 오히려 대묻고 싶으며 또 말도 안 되는 제보가 탄핵의 근거라면 남아있을 국무위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행태가 진짜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증언에 의해서 유죄를 처먹은 본인들의 당대표조차도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인간들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허무 맹랑한 제보를 근거로 장관을 탄핵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라든가 조국 같은 인간들은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떠드는 게 뭡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쳐받아도 2심에서 유죄를 쳐받아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지라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튼 짓을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지금 조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에 지금 살다 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죄추정의 원칙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북한이라든가 김여정의 똥구나 빨던 그런 시절이 아닌데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라고 해가지고 옳다구나 하고 야권 진영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국방부 장관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난리치는 속셈이 너무나도 뻔한 것이 이재명이 지금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마탱이가 가기 직전이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더욱더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현재 만일에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추진을 하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바로 정지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며 이럴 경우에는 국방부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특히나 김현명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데 출석을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참지 않고 받아치는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무위원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뒤로 밀려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견단 역시도 현 정부에서 아직 보내지도 않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파견단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탄핵사유라고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헌재의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서 6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김영현 장관의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심리기간이 밑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점을 노려서 국방부 마비, 행정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최근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실드를 치기 위해서 간첩 혐의로 유죄를 받은 단체와 장애 집회를 하고 아주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함께 동화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며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북한에서 최근에 내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령들을 보면 현 정권을 탄핵을 시키라고 노골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고 장애 집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시키겠다고 발작을 하는 것을 보니 북한으로부터 민주당도 오더를 받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의심까지 드는데요. 아무튼 뭐 요새 북한에서 연일 오물풍선을 날리고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외국인들이라든가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꺼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러한 패악질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제1야당이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김여정 김정은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현 정부를 비판을 하고 북한에서 가장 원하는 국방과 안보 마비를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니 정말로 기가 차다라는 생각이 들며 다시 한번 이들은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라면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는 그런 정치 집단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